안녕하십니까? 쥐청월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보는 시각,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의 어려운 점을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사람이 명을 다하여 숨을 거두었을 때의 표현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는 무지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표준어도 있겠지만요. 굳이 표준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을 살펴볼까요? 죽었다, 숨졌다, 돌아가셨다. 이 단어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요? 일기를 마쳤다. 이 내용은 마치 우리가 일기를 쓰다 문 것처럼 헷갈릴 수도. 뻗었다, 뒤졌다, 살해당했다, 숨을 거두었다, 중독사, 보냈다 갔다, 끼켰다, 초락사, 동사했다, 순직했다, 사고사, 압사했다, 익사했다, 졸하셨다, 운명하셨다, 황참개 갔다, 감전사했다, 올가닥 세상을 떠났다, 부모하셨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우리 주위에 간혹 노는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중에서 혹시 모르시는 단어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외에도 더 알고 계신 죽음의 단어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죽음의 의미로 쓰여지는 여러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도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이 죽음의 공통된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세정대원께서 물려주신 우리 표준어를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우리 말에 대하여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말, 죽음의 단어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어리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좋아요는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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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